난 안 오고! 왜 안 오죠? 아, 저 솔직히 모델들을 실제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모델분들은 모델분들은 그냥 잡지해서 만나고 싶어요 거부하겠습니다 아, 솔직히 너무 귀찮게 날 것 같아요 오늘, 오늘 방송 거부하고 집에 가자 그럴까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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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, 어우! 어? 네. 저는 이제 무대를 활동하고 있는 양윤영이라고 하고요. 아, 양윤영 씨. 네네. 양윤영 씨. 네, 양윤영입니다. 아, 이응, 이응, 이응이네요. 네, 어려웠어요. 양윤영 씨,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뭐죠? 바쁜 사람입니다. 제가 김동완 씨를 픽업하러 온 거거든요, 사실. 네, 김동완 씨만. 일단 저랑 가시죠. 비도 오는데, 빨리. 먼저 갈게요. 네. 어, 너가 안 오는 거야? 형, 근데 같이 사지지 마. 이러면서 갈게요. 이러면, 불을 켠지 잘 모르겠지. 아, 또 혼자서 기다려야 되네. 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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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.